안녕하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위원군이 많은 환경이 많이 일어나고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고위원군이 많은 환경이 많이 일어나고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고위원군이 많은 환경이 많이 일어나고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고위원군이 많은 환경이 많이 일어나고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고위원군은 1.5분간pg 소금에 양념을 채워줍니다. 두꺼빵 내장 스크랩 스브윙 솥 붓둑 아삭 마늘 잘 닦아주세요 TIAAA 스팰라이 가득이 하네 깻잎 깨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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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부분 이제 상판은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메인 타일. 자, 얘를 굳힌 타일을 물을 한번 축여 주는 게 좋아요. 물론 이거 그냥 굳혀서 기술적으로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떨어질 확률도 있어요. 많아요. 자, 적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한번 주시고 물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천천히 빨아들이게 하는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본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본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을 주시고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보여주면 그냥 그냥 얹은 거 같잖아요. 근데 조금 사물이고 모자른 거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조금 모자르죠? 조금 모자른 거 같아요. 난 그냥 조금 모자른 거 같아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고 하려면. 예? 그래? 그래서 안 며칠 거 좀. 왜 지켜봐? 오늘 저녁에 있어. 나하고 또 돈 들이는데. 뭘 타고 있고. 일단 제가 빨리 5시 아침으로. 보장 보라 삶을 pump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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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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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